내 인생을 위해서 타인에게 너무 베풀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 내가 베푼 호의가 좋은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 호의는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얕보기에 급급해진다.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쉽사리 과시하지 마. 자기 재능을 크게 과시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가진 재능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일이다. 재능이란 과시하는 중간 공격의 대상이 됐나. 어떤 방식으로든 과시를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에게 나의 월등함을 과시하게 된다며 격렬한 열등감과 분노심을 일으키게 된다. 상대방은 결국 나에게 복수심을 품고 모욕을 주어 안갚음을 하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사람은 본 뒤 자신과 비슷하거나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있을 때 가장 큰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어릴 때 친했던 친구들과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오랜 시간 자신만의 삶을 살며 어릴 때의 친구들과 비슷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의 안전을 위해 나의 뛰어난 점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재능을 드러내야 할 때와 숨겨야 할 때를 구분하여 다른 사람을 안심시켜라. 자신이 어떤 슬픔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지마. 슬픔은 공유해서 좋을 것이 없다. 슬픔은 기쁜 사람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한나.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마. 타인 혹은 세상에 절대로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친해도 결국 타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더 얻으려 하는가? 결국 인간은 누구나 혼자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있어서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 짐을 싣지 않은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으리라. 결국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슬퍼하고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마.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됨으로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상대의 생각이나 의견에 반박하지마.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우리는 자주 고통에 직면하게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가 생길 때에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면서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 정반박을 해야 할 때는 반박을 하기에 앞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신의 이익 때문인지 혹은 어리석음 때문인지를 먼저 간파해야 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듣거나 가치관이 다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즉시 반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상대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인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가 당신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웃고 넘겨버리면 그만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속에 감추고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건전한 논쟁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건전한 이유가 아닌 그저 당신의 속마음을 알아내려는 교활한 속셈을 가진 사람을 대할 때에는 경계심을 풀지 마. 경계심이란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두는 것이 지혜롭다. 개인적인 비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 개인적인 비밀을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며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두어야만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에게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다. 주관적으로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남이기 때문이다. 적에게 알려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평화의 열매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는 법이다. 말이 많으면 말실수가 느는 법이다. 과묵함은 처세의 근본이라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상대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마. 비록 천하고 가련하며 비웃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라고 생각해야만 한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인격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이나 불멸성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며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사람들이 한평생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땀 흘려 노력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다. 인정하는 말을 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인격을 무시하는 공격적인 성향은 언제나 비이성적인 말을 동반한다. 환경이 변하면 이해관계도 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말이나 표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이란 모두가 똑같다. 그들은 칭찬을 받으며 비록 사탕발림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흐뭇해한다. 인간의 이런 특성은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어리석 무의미하다. 나의 걱정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 당신이 직면한 문제를 절대로 남에게 말하지 마. 일할은 신경조차 쓰지 않을 것이고 그 아래 사람들은 당신이 문제에 처했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할 것이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건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을 억제하라. 걱정은 한 번 시작하며 좀처럼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거센 폭풍의 기운에 휩쓸린 것처럼 제 멋대로 자라는 것이 걱정의 특징이다. 걱정에 대한 상상력은 모래성과도 같다. 우리는 걱정으로 모래성을 쌓지 않도록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걱정의 모래성은 많은 열정만을 낭비할 뿐이다. 걱정으로 세운 건물은 단 한 번의 한숨으로 무너져 내릴 만큼 허망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불행을 상상하면서 걱정하는 일이다. 바로 눈앞에 불행이 닥치기 전에는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다. 청년기에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에는 사색이 지배한다. 다시 말하면 청년기는 청년기는 작가로서 알맞은 식이요. 노년기는 철학에 적합한 식이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청년기는 주관과 인상에 따라 결심하지만 노년기에는 대부분이 사색한 다음에 결정한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한다. 결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린다. 행복과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 세상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기는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넘쳐오르고 있고 인생은 고통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마음이다. 마음의 명랑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한 의견이다. 행복이란 외부 어디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에 행복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하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사람들이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자신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비참함을 돌아보게 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보아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들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그들도 역시 그대의 주변에서 그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타인에게 비밀을 말하지도 타인을 무시하지도 타인의 의견에 반박하지도 말며 걱정을 말하지 않는다며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명언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슬픈 일이다. 하루는 아주 작은 일생의 축소판이다. 아침에 잠이 깨어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오.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생의 첫 40년은 자신이 직접 쓴 소설이며 나머지 30년은 소설을 해설해 준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달라진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행복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만이 행복을 주는 것이다. 가령 누구나 궁정의 공기에서 숨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사교는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이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진인 자의 운명이다. 사교가 뛰어난 사람은 대체로 평범한 사람이라고 평가해도 좋다. 그러나 비사교적인 사람들, 특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외로운 영혼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봐도 좋다. 헤라클레스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불행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슬픔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됐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낭비한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아.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돈이란 바닷물과도 같다. 그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일은 적지만 반대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잃기 쉽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사상만을 받아들 때 자신의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죽어버리는 법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사상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해 자신의 생각을 키우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셰익스피어가 동시대인들에게 다른 나라를 보기 위해 자기 나라를 판다고 한 말을 떠올린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부러워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은 사람들의 성격에 맞을 뿐이고 당신의 성격에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이 상황에 놓인다면 자기를 불행하게 느낄 것이고 참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며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며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봐야 한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볼 때마다 만일 저것이 내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결핍을 인식하며 불행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자신이 소유한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줄어든다. 활동의 영역을 좁히며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인 활동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권태해 빠지게 하고 만나 지나친 방탄과 쾌락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분노나 격전과 같은 격렬한 감정이 혼란을 피하고 정신적인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날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음식에 절제를 두어라. 실패로 결말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며 결코 절망하지 마.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더라도 한쪽 구석에 작지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며 그대여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마.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하더라도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으며 우리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다. 저기에 자그마한 빛이 보이지 않는가. 천지가 뒤집히기 전에는 용감한 사람은 결코 쓰러지는 일이 없다. 용감한 사람은 어떤 일에서든지 한 가닥의 희망의 끈을 잡고서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빛보다는 무거운 먹구름만을 의식하며 두려움에 떴나. 그러나 먹구름은 반드시 거치기 마련이다. 진정한 용기를 가진 차라며 그대여 작은 빛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최선을 다할지어다. 차원 높은 숭고함은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 자연은 때 때오. 사나운 회오리 바람을 내보낸다. 주위는 짙은 어둠에 뒤덮이고 하늘에는 거친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는 거대하며 대지에는 나무 한 그루풀 한 폭이도 보이지 않는다. 강은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일으키며 흐른다. 골짜기를 스며드는 바람은 귀신의 비명소리를 방불케 한다. 그렇게 우리는 손과 발이 묶인 채 자연과 싸워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고통이나 고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인식의 순수한 주체인 나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통찰할 수 있다. 객관적인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인식과 냉철한 사고가 없다며 우리는 수많은 세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모함과 거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논리적이며 이성적인 사고뿐이다. 감사합니다. 명언 인생입니다. 명언 인생입니다.